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북상 본문은 자만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아주아주 소중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친구, 친구 사이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가족, 동료, 친구, 다 친구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만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며 응원하고 응원받는 사이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 때문에도 틀어질 수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엄청난 영향력을 받는 사이가 친구이죠. 어떤 사이가 좋은 친구 사이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가 아름답게 살면 내 친구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죠. 또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 친구의 인생과 얼굴이 빛나게 할 수 있죠. 그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할 수 없죠. 철로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는 친구. 오늘 메시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어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어라. 예, 먼저 당신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함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함께 있는 친구가. 당신의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래. 워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친구라면 그의 인생도 아름답겠지. 또한 한 가지는 당신의 생각과 삶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삶, 감사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 그런 모습이 당신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함께 있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족, 동료, 그리고 친구, 동역자들의 인생과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